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벤 리무진 완전 스페셜 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1인용 캠핑카도 아니고 업무용 이동식 업무용차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더 뉴 글로벤 리무진 9인승 차량을 베이스로 이번 차량은 말 그대로 2인용 침대카라고 명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으로는 상구쪽은 글로벤 리무진과 모두 동일합니다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인형 무상,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이 에어까지도 완성차량 가격에 포함되며 아래쪽은 고객님의 의뢰에 의하여 2인용 침대, 특히 모션배드가 들어간 침대입니다 전면에는 역시 듀얼 모니터가 기본 옥션에, 글로벤 기본 옥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코 칼라이 리무진 시트, 지에어 공기청정기, 키지갑,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사이드 포켓 아주 유명합니다 연장컵을 더, 모든 것이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열, 2열에는 완전 침대, 침대 모션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랑 컵은 되어 있구요 냉온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중고속 반대기입니다 1 MASC, 2년 6월, 3일 사이드 포켓까지 2개 장소에 있어서 사용하기онов 있습니다 2.5%격 지시 Terrell Scrub 1 mil기 장소에 도움런 베이버석 2개 장소에 따라하여 2년만을 남아당당떨어 1.5%를 낮아가며 패 dream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